안녕하세요. 한종철 선생님입니다. D-100 수능 응원 영상을 위해 이 자리에 섰고요. 먼저 수능 응원 영상이긴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D-100 이 자리에서 이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함께 수업을 해줬기 때문에 있을 수가 있는 것이겠죠. 상반기 때 열심히 진심을 다해서 수업을 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부족한 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조언들도 제가 겸우에 받아들이고 남은 기간 또 열심히 진심을 다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여러분들보다 인생을 살아배 얼마나 살았겠어. 주제넘게 어떤 말을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조금이라도 남은 기간 동안 에너지를 갖고 공부를 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드리려고 하는 응원의 영상이기 때문에 다소 여러분들한테 격한 표현을 쓰더라도 그런 의도는 전혀 없으니까 잘 들어주시고 선한 의도로 받아들여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먼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긍정적이 된다. D-100 어떤 관점에서는 100일밖에 남지 않았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럼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면 망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D-100 이 100이라는 숫자를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약점 부족한 점이 100개가 있다. 근데 하루에 하나씩 그 부족한 점을 해결해서 99개, 50개, 1개로 줄여보자. 하루에 하나씩만 또는 하루에 하나씩만 틀린 문제를 더 맞춰가 보자.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가능합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믿고요. 그래서 이 100이라는 숫자를 남은 시간보다 이제 내가 제거해야 할 약점 또는 부족한 점으로 인식을 하고 99, 98, 97, 50, 1 아 나의 약점은 점점 줄어드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하단계에 좀 더 힘내서 여러분들에게 에너지를 드리고자 열심히 강의를 할 것이고 여러분들 또한 남은 기간 동안 집중해서 집중해서 공부를 해 주세요. 집중이라는 게 되게 구태의한 표현이지만 어느 한 시점에서는 누군가에게는 매우 중요한 단어일 수도 있다는 거지 좀 더 정신을 집중해서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제에 나오는 얘기이긴 해요. 꿈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피디님도 저도 젊었을 때부터 그리고 현재도 갖고 있지만 그 꿈이라는 건 계속 바뀌기도 하고 또는 그 꿈을 향해 나가는 과정에 매우 힘든 점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살진 않았지만 그냥 솔직 담백한 얘기를 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 수능이라는 시험이 어쩌면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공평한 시험은 아닐까. 사회에 나와보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다양한 만남들이 존재하고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대학생활을 하다 보면 합리적이지 않은 또는 공평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계속 만나요. 그래서 이런 불평을 하기도 하죠.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 이런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아직도 믿어요. 세상은 공평하다고. 세상이 공평하지 않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완전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완벽한 사람들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거든. 그래서 어쩌면 이 수능이라는 게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마지막으로 공평한 시험으로 느껴지는 그런 시험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기회를 우리는 절실한 마음으로 놓치면 안 된다는 거야. 좀 더 집중해서. 그래서 이 수능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꿈을 시작할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 시작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발걸음을 멋지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에너지를 드리고 싶어요. 평소보다는 약간 오버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D-100 꼭 힘내서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난 것에 대해서 저는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남은 기간 꼭 후회하지 않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함께 유종 예배를 거두도록 합시다. 수능 꼭 잘 보실 거야. 수능 대박 화이팅! 수능 되세요. 수능